형 여름 되니까 티셔츠 위로 뱃살 치나서 개 짜증나요 저 어신입니다 어신 뭐가 문제해 사장님 뱃살 쭉쭉 빼주는 운동하면 되죠 아니 뱃살 빼는 운동이 어딨음 특정 부위만 살 못 빼는 거 과학적으로 검증됐거든요 유산소로 체질환부터 줄여야지 참나 아이고 사장님 무섭고 많이 살았어요 액컵볶음 운동하면 유소사 안 해도 됩니다 유산소 많이 하면 근육도 같이 빠질 사장님 하아 유산소 안하고 뱃살을 없앤다고요 어신처럼 효과 좋은 복근 운동 조합하면 제 집방 알아서 빠져요 사장님 복근 남행이든 설명해줘요 어신틴 복근 이걸로 만들었어요 와이씨 오스티 형 복근 지리긴 지리네요 형처럼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유산소 개 지겨운데 사장님들 어신틴 유산소 안 해도 뱃살 없애고 복근 만드는 운동 부어들겠습니다 운동 빨리 끝나니까 집에 가서 넷플릭스 한 번 더 때릴 수 있어요 사장님 효과 A급입니다 A급 됐어 화화 태어나면 복근 운동 강도 쎄거 해야됩니다 사장님 이렇게 다리 복귀고 레그레이즈 하면 복근 좋아져서 자극 A급입니다 A급 어신틴처럼 지리는 복근 만들 수 있어요 와 진짜 복근에 자극 때려 박히는 게 보이네 아니 근데 형 저런 공 우리 체육관엔 없는데 아 사장님 그럼 공 없이 하면 되죠 어신틴처럼 대가리 무릎으로 찍을 때까지 올려줍니다 앞 무릎 가짝가짝 올리면 자극 약해요 복근에 안나와요 와 다섯 개 했는데 크런치 30개 보다 자극 더 지니는데요? 아니 근데 매달려서 하니까 환경 너무 털려요 사장님 어신틴 고향 나이지리아 이런 속담 있어요 뭔데요? 뮤직 같은 놈들이 불평 많다 진짜요? 그라요 사장님 아이씨 뭐야? 알람 달리면 어신틴처럼 누워셔도 됩니다 사장님 이번 운동 어신틴만 하는 건데 이거 한번 복근 안매기 뱃살 뚫고 난 사장님 뭔데요? 잭나잇 봅니다 잭나잇 이렇게 로잉머신 발 올려놓고 몸 접어 다 펴다 하는 겁니다 사장님 운동량 지르고 윗배 아랫배 다 찢어져요 복근 가장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사장님 오 이것도 운동효과 장난 아니겠는데요? 아이 근데 그런 로잉머신 없으면 어떡해요? 그럴 줄 알고 어신틴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수건 깎고 잭나잇 빼줍니다 수건 있잖아요 엄마 칭찬받고 복근 챙깁니다 개이득입니다 개이득 하하 나 이거는 딴 핑계 못 되겠네 알겠어요 돈 걸고 집에서 한번 해볼게요 아 수건 쪽 발리면 어신틴처럼 이렇게 TRX에서 해도 돼요 사장님 아 사장님 각자들 복근 운동 실험에서 1등 찾았습니다 뭔지 압니까? 음.. 크런치? 아닙니다 사장님 놀아웃입니다 놀아웃 이렇게 바벨 잡고 천천히 쭉 밀어줍니다 어신틴처럼 자극 풀리기 전에 당겨줘요 동작 쉽고 효과 좋습니다 사장님 이거 운동효과 A급입니다 A급 오 이거 AB 슬라이드네 바벨로도 할 수 있구나 아 근데 저렇게 하긴 좀 눈치 보이는데 아 사장님 왜 이렇게 불병이 많아요? 그래서 어신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롤아웃이 있습니다 약간 사람 바벨로 하다가 대가리 찍어요 스프링 달린 거 대가리 안 찍습니다 안전하고 효과 더 좋아 사장님 오 그런 건 어디서 사요? 아 사장님 사긴 어디서 사요 사장님? 인턴 있어서 사죠 근데 저 어신틴 외국인이라고 쿠팡에서 호프털을 보냈어요 사장님 어신틴 저렴한 거 댓글 남겨놨어요 여기서 사면 호구 안 틀려요 오 이건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완전 개꿀이겠는데요? 훌륭은 복근 다 뒤졌다? 히히 아니 형 가르쳐준 거 운동효과 지리는 건 알겠는데요?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 사장님 어신틴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슈퍼맨 플랭크입니다 슈퍼맨 플랭크 슈퍼맨은 플랭크지 슈퍼맨은 또 뭐예요? 이거 반대손이랑 같이 다리 들어줍니다 그냥 플랭크보다 자극 훨씬 지겨요 사장님 이거 운동 마지막에 해주면 복근이랑 콜 완전 단단해져요 오 마지막에 즙 짜주기 좋겠는데요? 이거 어려우면 무릎대고 해도 돼요 헬린이도 쉽 가능입니다 사장님 완전 겟 사포틱 감사용 히히 유산소 지겨워서 안 했더니 뱃살 뒤룩뒤 쪄가지고 짜증났는데 오스틴 형이 알려준대로 하니까 운동 강도가 세서 그런가 체지방도 잘 타고 복근도 선명해진 것 같아요 아 이러다 이번 여름에 여자들이 오일 발라준다고 줄 서면 어떡하지? 히히 빠지고 복근 생깁니다 사장님 다음에도 불러주면 아스텐떡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장님들 아스텐이었습니다 아스텐